방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 안방을 만들어서 하고 나머지 기능들은 너무 좋아요. 나머지 기능은 너무 좋고 이 안방에서 이게 너무 가사실 너무 작더라고요. 와이프를 위한 공간이 너무 작아서 이현웅님을 만듭니다. 반갑습니다. 국민건축가 이현우입니다. 오늘도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의 도면리뷰 시간입니다. 일본주택이었죠. 아주 기본 전형적인 39평. 기본 일본식 스타일의 짐인데 아무래도 한국화가 또 필요합니다. 저 나름대로 한국화를 할게요. 1층의 기능들이 되게 좋았습니다. 1층의 창고죠. 그리고 뒤에 있는 가사실, 화장실, 다양용도실 이런 것들이 너무 공간이 좋았어요. 그 다음에 아예 숨어있는 공간, 아이가 가져서 노는지, 강아지를 키우든지 너무 좋은 공간이 있습니다. 이게 지붕있는 테라스 겸 벽까지 있는 거죠. 벽까지 있어서 이 공간이 활용도가 높다. 야외도 아닌 중간 영역이잖아요. 그런 부분들의 아주 좋은 평면도입니다. 근데 약간 한국화가 좀 필요해요. 그래서 제 마음대로 한국화를 하겠습니다. 보시면 이 집의 특징이 뭐냐면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이 창고. 이 엄마, 엄마.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이 제일 필요한 게 뭐다? 현관에 붙어있는 창고입니다. 어떻게 보면 마당에 따로 있는 창고는 불편해. 그 다음에 어찌됐든 이 창고가 냉난방, 단열 석류도 떨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건물에 붙어있는, 차라리 실내 같은 창고가 낫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엄청난 창고가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여기 화장실, 목욕탕, 일본 전용지 목욕탕. 그 다음에 여기는 이런 것들이 좋았어요. 화장실 따로 있고, 이 부분이에요. 여기 세탁실에 여기 가사실에 여기까지 엄청난 공간이 이제 숨어있는, 가사를 위한, 가사실, 주부를 위한 이 엄청난 공간이 1층이 있는데 너무 과해요. 제가 보기엔 너무 과해요. 어쨌든 1층에 안방이 필요합니다. 안방이 필요한 거예요. 1층에 안방이 필요하니, 여기다가 안방을 이렇게 만드는 걸로 하겠습니다. 안방을, 안방을 만들어야 돼요. 제 마음입니다.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1층에 안방이 있어야겠다. 1층에 이렇게, 어찌 됐든 안방이 있어야겠다. 이 부분을 안방으로 할게요. 안방이 있고, 그러면 여기 안방이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, 여기로 창문을 내면 되니까. 그리고 여기서 안방에서 아이가 여기 노는 공간은, 여기도 볼 수 있죠. 이 공간은 유지를 할게요. 그 다음에 여기가 주방이죠. 여기가 주방이고, 여기로 이제 다용도실 겸 가사실, 이런 것들은 너무 훌륭해. 이거는 유지하겠습니다. 근데 이제 여기로 들어가면, 이게 안방이 있는 거죠. 안방이 있고, 그 다음에 여기다가 식탁을 놓을게요. 여기다 식탁을 이렇게, 6인용을 놓을 수 있는 거죠. 식탁을 6인용을 놓고, 그 다음에 여기다가 소파를 놔야겠죠. 소파를 이렇게, 3인용 소파를 놓고, 여기에 TV를 놓고, 여기에 이제 티테이블을 놓으면, 여기로 나가면 되죠. 여기로 나가서, 이 공간을 여기로도 나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여기는, 이 안방에서 들어왔을 때, 여기에 가사실에, 드레스룸에, 이런 공간들을 여기다 다 만들 수 있습니다. 다 만드는 걸로 하겠습니다. 그러면 1층에, 어찌 됐든 안방이 하나 있어야 돼요. 안방이, 어쨌든 1층에 방이 하나 있는 건 좋습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 두 개가 어렵더라면, 방이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돼. 은퇴하고 살고 싶으면 저는, 혹시 나이가 들면, 2층 방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어찌 됐든 1층에, 31평에, 이런 공간들은 너무 좋아. 화장실에 뭐, 목욕탕, 목욕탕이 있어야 됩니다. 그 다음에, 뭐, 여기 세면대, 세탁실에, 이런 가사실이 쫙 있죠. 이런 게 다용도실에, 드레스룸에, 여기서 모든 게 빨래가 다 나오니까. 어떻게 보면 세탁실에 이 공간이 엄청나게, 지금 거의, 이 길이면 짜도, 거의 4.5m 됩니다. 4.5m? 4.5m 되니까 충분해, 충분해. 그 다음에, 여기를 이제 방으로 쓰는 거죠. 방이 거의 꽤 큽니다. 거의 뭐, 한 5m 돼요. 5m. 5m, 이 길이로, 이 길이로, 또 북박이장을 놓으면 되니까. 아니면, 이 면만, 이 면만 추가로 놓을 수도 있죠. 추가로 놓을 수도 있고, 이 방을, 안방을 만들자. 안방을 만든 다음에, 여기다가, 쇼파를 놓고, 이 공간은 좋아. 이 공간은 좋습니다. 이 공간에, 그거를 유지를 할게요. 공간에, 이 마당에 있는, 지붕에 있는 테라스. 그리고 심지어는 벽까지 있는 거죠. 그래서, 아이가 뛰어놀고, 그 다음에, 강아지가 뛰어놀는데, 못 나가, 못 나가. 열리기도 합니다. 근데, 벽이 있어서, 닫히기도 하는 거죠. 그런 공간을, 만들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, 괜찮은, 평면도가 나오고, 이런 기능들이나, 이런 구성들을,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겁니다. 2층으로 갈게요. 2층에 올라오면, 이게 너무 오픈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, 그냥 차라리, 그냥 처음부터, 방으로 만든다. 방으로, 다 만든다. 방으로, 다 만들고, 여기다 문을 다는 거죠. 여기다 문을 달고, 굳이 여기서 내려다볼 이유는 없습니다. 없습니다. 그래서, 이 경사면을 최대한 살려서, 이렇게, 여기는, 위에는, 여기 주방, 식탁 위는 오픈을 하고, 여기 위는 공간이 아깝잖아요. 높이가, 그 위까지는 오픈할 필요가 없으니까, 여기까지도 이렇게 막아서, 여기는, 뭐, 창고로 쓰는 거죠. 창고로, 아니면, 가족들의 쓰름이나, 뭐 이런 것들로, 쓰는 공간이 있으면 어떨까 싶어요. 그래서, 방 두 개, 방 세 개, 거실 주방, 39평에서, 2층은, 그 필요에 의해서, 2층의 창고, 창고가 또 필요한 거죠. 그래서, 내 마음대로, 내 마음대로, 이제, 제가 한 겁니다. 보시면, 지금, 이게, 이거 내려다보죠. 무슨, 이런 의미가 없어. 의미가 없어. 이렇게 잘라서, 막아서, 여기는 좀 낮더라도, 이만큼만이라도, 창고가 좀 필요한 거예요. 그리고, 여기는 뭐, 이렇게 해서, 끊어도 됩니다. 디자인은, 이렇게 해서도,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, 요, 요 분만, 요만큼 자재가 들잖아. 자재가, 아깝잖아. 잘라 버릴게요. 잘라서, 이렇게, 이렇게 꺾어주고, 이게 너무 긴, 이, 일방향 지붕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. 눈이 쌓이고, 이런 거 좋지 않습니다. 어쨌든, 나눠서, 이쪽으로도 흐르고, 이쪽으로 흐르고, 나눠서, 나눠주는 게 좋아. 그게 기능상도 좋고, 구조적으로도 안전합니다. 그래서, 여기서, 받아서, 여기로 떨어지고, 여기로 들어가면 되는데, 이 모든 면이, 일로 다 내려가잖아요. 눌도 그렇고, 눈 쌓이는 것도 그렇고. 그래서,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. 좋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, 어찌 됐든, 이 집의 특징, 이 집의 특징, 이렇게, 이런 공간, 지붕 있는 테라스에, 가벽까지 있는, 이런 공간에, 살리는 건 좋아. 근데, 너무, 1층에 방이 없다. 방이 없으니까, 이 부분에, 안방을 만들어서 하고, 나머지 기능들은 너무 좋아요. 나머지 기능은 너무 좋고, 이 안방에서, 이게 너무, 가사실, 너무 작더라고요. 이 와이프를 위한 공간이 너무 작아서, 아예 방을 하나 만들고, 2층도 마찬가지로, 여기서, 한번 내다보고,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. 이것도 막아서, 여기는 창고, 창고가, 이렇게 열어서 창고가 필요하고, 방 두 개를 확실히, 확실히 컴팩트하게, 만들어주는 게 날 수 있습니다. 아니면, 여기에 화장실도 필요하죠. 이렇게. 급한데, 밤에 내려오면 위험하잖아요. 그래서, 여기다가, 화장실은 변기, 변기랑 세면대만 있는, 손 씻는 정도. 그래서, 여기는, 건식용으로, 간단하게, 간단하게, 화장실 하나가 필요하고, 여기는 문 열면, 여기는 창고가 되겠죠. 그래서, 벽체가, 어찌됐든, 이렇게. 이렇게, 화장실 벽으로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화장실. 그래서, 변기에, 세면대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, 여기는, 뭐, 오픈. 오픈해서, 여기서, 뭐, 예를 들어서, 창을 조금 내가, 창을 조금 내서, 뭐, 내다본다. 아빠, 밥 먹어요. 뭐, 가능합니다. 그래서, 요 정도, 요 정도만 어떨까 싶어요.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? 제 나름대로, 이제, 도면리뷰, 일본 전연적인 단독주택, 도면리뷰 한번 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